하이 하이 들어왔나? 들어오고 있구만 하이 하이 좋아 제목은 꿀벌이지만 지금은 꿀벌이 아니고 그냥 볶여있지 볶은 리너 머리 빠마 했지? 아니 빠마는 안 했고 볶은? 볶은? 머리 볶았다는데 볶은? 좋아 그런 의식의 흐름 좋아 자기 오늘 날씨 좋다 그래 쏙 좋아보이지 않는데 그래? 그래 거기가 좋을 수도 있지 머리 볶음면 같다 무슨 볶음면? 이거는 약간 불닭도 아니고 짜장 라면도 아니고 무슨 볶음라면일까? 그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는 그 비빔면 색깔도 아니고 어쨌든 간 어제 얘기한 우리 오늘은 브이앱에 대화 주제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간장 비빔? 그래 간장 비빔 가자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빨리 무서운 얘기가 듣고 싶어 여러분의 무서운 얘기들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한 번 신나게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 누가 서운했다 누가 섰다 이런 거 안 돼 없어 그런 거 공포 무서운 거 우린 오늘 무서운 얘기를 할 거야 대낮에? 대낮은 아니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해요 괜찮아 빨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제가 그럼 잘 읽어볼게요 무서운 얘기? 나 내일도 출근해 진짜 공포스럽지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일요일 뭐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아 우선 얘기 길어서 못 올려 길어서 못 올려? 그럼 잠깐만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지 버블에다가 제가 점을 찍어줄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올리면 돼요 어때? 정말 현명한 선택이지 잠깐만 여기 좀 반짝반짝 거린다 나 정말 똑똑한 거 같아 자 한 번 볼까? 이런 이런 아무도 무서운 이야기를 올려주지 않잖아 너튜브에서 괴담 얼마나 봐? 저번에 공포 단편 애니메이션 모음 짚었는데 무섭던데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거 들으면서 자는데 들으면서 cled reel에서 뭐 올렸어? 제가 한 번 버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에이 안해 주제 바꿔 주제 바꿔 주제 바꿔 짬뽕 먹고 싶어 진짜 무섭다 근데 나는 요즘에 짬뽕 원래 잘 먹었는데 짜장면이 더 좋은 것 같아 뭘 삐져 안 삐졌어 컴백 스포? 컴백 스포? 컴백 스포? 컴백 스포 뭐가 있을까? 컴백 스포가 컴백 스포라 제목이 매니악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놀랐죠? 놀랐죠? 컴백 컴백 스포 중이다라는 거지 가사 한 글자만 말해봐 가사? 가사? 자, 제 파트에 가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글자 이 왜 매니악 들어가겠지 뭐? 아니야 이민호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가사에 이민호가 왜 들어가 가사가 이민호라니 그렇지 않아 찬이는 스포하면 불려간다던데 리노도 스포하면 불려가겠지? 불려가? 그거 불려가? 왜 불려가? 뭐 그럼 뭐 연락 못 받은 척해야지 뭐 애매하다 싶으면 카톡을 안 읽으면 되는 거야 반응하냐니 아니 아니야 일본부에 불려간다고? 그래? 음 됐어 현진이랑 엽떡 브이 앱 언제 해줌? 근데 나 어제 떡볶이 먹어서 별로 떡볶이 안 땡겨 한 번 스포하고 불려가는지 실험해보자 싫어 그건 좀 곤란해 디노야 저번에 지성이랑 카페 가서 뭐 했어? 내가 걔랑 카페를 갔나? 그날 카페 가서 음료수 마시고 밥 먹고 집에 왔지 오늘 뭐 먹었어? 오늘은 점심에 숙주랑 고기랑 같이 볶여있는 거랑 밥 좀비 꿈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좀비 꿈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 아 어제 꾼거 어제 꾼거가 좀비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막 장롱 같은데 숨었지 막 막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애들하고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여길 우리 아지트로 만들고 벽을 다 가려놓고 그리고 숨어있다가 맞아 자전거 타고 막 도망갔어 내가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 좀비랑 그런 거지 뭐 편의점 아지트라니 완전 천잰데? 그치? 애들 멤버도 같이 있었어? 멤버들도 같이 있었어 자전거 잘 타냐고요? 자전거 또 하면 또 저죠 자전거 엄청 잘 타지 편의점 보다 마트를 가야지? 아니야 괜찮아 마트에서 좀비 만나면 어떡해 너먹고 립싱크 한 거 썰 풀어줘 립싱크 한 거? 립싱크 음 그거 썰이 그 있는 그대로인데 그냥 립싱크 했지? 이따 비 온다고? 모나리자 아 맞아 귀 엄청 빨갛더라 근데 괜찮아 이제 귀 빨간 것도 이제 적응됐어 오늘부터 3일 동안 비 온대 비 와야지 한 번 올 때 됐어 한 번 올 때 됐어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어 나만 이해 안 돼? 하고 싶은 말은 많아 근데 할 말이 없어 약간 기가 차는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승민이도 엄청 빨개했어 그럴만해 그럴만해 비 한 번 싸우고 이제 봄이 오는 거야? 다행힝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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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끊긴 끊어지는 것도 브이앱의 묘미지 나도 근데 배고프다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뭐 먹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야? 국밥? 나 방금 국밥 딱 생각했는데 참치김밥 생각하다가 갑자기 국밥이 슥 하고 지나갔는데 방금 국밥이라는 걸 읽었어 민혜야 곧 컴백인데 안 떨려? 나는 떨려 뭐 떨 거 있나 투박, 닭발, 칼국수, 햄버거, 김치전 추어탕 짜장면, 곱창전골, 김치칼국수, 우삼겹, 순두부찌개, 갈비찜 부대찌개 아주 많구만 냉념게장, 감자탕, 마라탕 추어탕도 먹을 줄 알아? 알지 닭발이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즐겨 먹진 않아 굳이 찾아가서 먹진 않아 아닌가? 삼겹살, 쌀국수, 두루찌개, 닭갈비 좋아 좋아 돈까스 먹자, 머리색이랑 비슷해 앞으로 머리 색깔 무슨 색이에요? 그럼 돈까스 색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돈까스 색이요 오빠 근데 저번주 사진 올려줄 수 있어? 저번주 사진이 뭐야? 저번주 음악중심? 내가 안 올렸던가? 안 찍었던가? 한번 찾아보지 한 번 더 사 nhân 누가 bas은? 눈 ear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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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나 애기 스테이인데 인사해줄 수 있어? 안녕 안녕 민호 귀 또 빨간 거 같은데 요즘에 또 귀가 자주 빨개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도 인사해줘 애기 스테인은 아니지만 안녕 뷰티풀 셀카 없는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옷이 많잖아요 옷이 많아서 후딱후딱 내가 갈아입어가지고 없지 뭐야 미안하게 됐어 왜 세상이 무너졌다 나 진짜 울어 자기야 그래 나니까 봐줘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죠?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넓은 이해심으로 너 먹고 셀카는 없어? 응 없어 그것도 미안 난 속 좁은 자기인데 어쩔 거야? 어쩌지 넓은 아량을 베풀어 줘 어쩔 수 없어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도록 제법 뻔뻔한 걸 보니 거짓말이군 제법 뻔뻔한 걸 보니 거짓말이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같이 찍자고 내가 같이 찍자고 내가 같이 찍자고 내가 같이 찍자고 그럴까? 어떻게 같이 찍어야 되지? 어떻게 같이 찍어야 되지? 어떻게 같이 찍어야 되지? 모르겠어 셀카에 진짜 간절하지 않구나 꿀벌 셀카 있어 됐지? 먹으러 그럼 난 간다 안녕